친구인데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막 이제 남자 때문에 고민을 막 하고 있어. 야 다른 남자들은 너 같은 애 안 좋아해. 볼래? 가만히 있어. 볼래? 아 그게 저... 볼래가 뭐야. 어디에... 아니 가을 아니야? 왜 덥냐? 엄청 덥죠? 바로 갈게요. 오빠 화면 되게 잘 나온다. 아니 오빠 떼요. 가만히 있어요. 지금 오프닝. 아 좀 저도 나가려고. 제가 한 번 있어. 아 저 기다렸어요. 감독님 빨리 쌓이 쌓이. 제가 쌓이 쌓이 쌓이. 지금 40분 기다리게 해서 와. 오케이. 40초 이따. 알죠? 화가 잔뜩 오를 때. 아니 오빠 떼요. 꼭 가만히 좀 있어요. 가만히 제발 좀. 아니 오프닝을 하는데 카메라 뒤에 왜 이렇게 나와있어 얼굴이. 아니 빠이빠이 하라고요 오빠.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어떤 엑스로 하는 거죠? 어떤 년? 어떤 년. 내가 어떤 년이 꼭 가. 꼭 가. 엑스라고 되어있어서. 아니 근데. 아니 내 뼈 좀. 누가 봐도 게스트가. 너무 뒤에서 공격하는 느낌. 이 노래가 약간. 함부로 판단하고 흥수 주는 사람한테. 그렇죠. 네 그렇죠. 무례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긴가. 버릇 없는 이런 사람들. 예의 없는. 와 그럼 제가 나온. 얘의 주제가. 아니라고. 마이크 때라. 전혀 예상대로 안 올라가고 있네요. 네 좋아요. 가봅시다. 무례하신 분 만나보신 적 좀 있으세요? 저는 약간 무시하는 편이에요. 아 무시하네요. 아 비슷하네 나랑. 난 갈게. 그럼 오늘 강남역에서. 무례한 사람을 만난 사람들을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할 겁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 네 경험. 아 오케이. 오빠 근데 저 하나만 얘기할게요. 야 무례하다. 잠깐만. 여기 강남 스포일인데. 강남 쌀 추만 맞춰줘요. 나 제시랑 오늘 초년인데. 지금 만난 지 30분도 안 됐는데. 춤 춰달라고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빠 강남 쌀. 강남 쌀에서. 알았습니다. 하나 둘. 했잖아. 했잖아. 자 여러분 지금 펄플립이 진행 중인데. 게스트가 누군지 여러분들도 뻔히 이쯤 되면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아주 적합한 게스트가 나오셨어요.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rude or 싸가지. 맞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을 하고 있네요 지금. 아니 오늘 오빠가 40분을 늦었어요. 아니 여러분 여러분.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오늘 약속 시간이 만약에 3시였다고 해봐. 그러면 3시에 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혼자 2시 20분에 와가지고 나도 늦었다고. 아니에요. 오빠가 MC잖아요. 그럼 오빠가 그래도. 20분 전에는 와야지. 너무 딱 맞춰서 오는 거는. That's 무례. 이게 무례다? 네. 내가 오늘 무례했다. 몇 시에 오셨는데? 저 한 40분. 대본도 왔어요. 대본도 안 보냈어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나 안 늦었어요. 제 시간보다는 일찍 왔어 나. 근데 일찍 오는 게 그래도 예의잖아요. 그렇죠 예의죠 예의죠 예의죠. 뭔 말 줘야죠. 뭔 말 줘야죠. 뭔 말 줘야죠. 그러면 제 씨한테 뭐 하나 여쭤보고 시작을 하죠. 솔직함. 모래함. 이것에 대한 차이는 뭘까요? 제가 솔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너무 솔직하면 또. 어 싸가지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리앙스인 것 같고. 문화 차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부러 싸가지 없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가 있지?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 오빠가 늦었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예를 들어. 얘 다른 거 들어. 나 안 늦었어요. 뭐 있지? 뭐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늦었다고 쳐봐요. 정말 늦었어. 그거는 루드한 거지. 모래한 거죠 그렇죠. 저는 일단 루드한 사람을 보면요. 말을 해줘요. 좋게. 어떻게 좋게. 아니 듣지 말라고 이제 끝까지 가야지. 오늘 촬영 끝까지. 근데 어쨌든 오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길 다니면서 시민분들이랑 인터뷰 한번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신선하고. 오빠가 너무 호스팅을 잘하니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제가 지금 1년만 안에 신곡을 나와요 여러분. 신곡 얘기도 안 하니까. 제가 이제 신곡이 더 나오거든요. 신곡이 나오는데 제목이 거미예요. 진짜 빵댕 이렇게 하는 거예요. anything goes. 복만 해줘야죠? 아니면 알죠. 아무튼 가봅시다. 가봅시다. 그럼 이분들 중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 인터뷰를 허락하는 분들한테 다가가서 인터뷰를 하면 되는 건데. 오케이 오케이. 한번 인터뷰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케이 우리 트위스트를 주자. 외국인한테 물어보자. 좋아요 좋아요. Can we ask you a question? Yeah? Are you guys okay? Yes. 오세요 오세요. You're so pretty. You guys are so pretty. 저희가 지금 셀플링 최초로 외국인 분들 인터뷰하는 건 오케이. Where are you guys from? I'm from Norway. Norway. You too? I'm from Norway too. Are you? No worries. 통역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무례한 사람을 만난 적 있어요? 무례. Rude. Did you ever meet someone in particular that was so rude and like oh my fucking god like? You know? I met like one. You're in Korea? Yeah. There was someone working at a nearby convenience store. And I was gonna charge my T-money card. And so I asked her like can I charge my T-money card? And then I tried to tell her in Korean. And she looked at me and she went like 한국에서? 너무나 미안하다. 근데 세상에 이런 게 많아요. So how did you like defend yourself? I just try to be nice. See? Kindness is the answer to everything. 잠시만요. 죄송한데 아리랑TV인가요? 아예. 잠깐만. Because you have global fans. So you need to speak English. 와 나 오빠보다 더 잘하잖아. 너무 잘해요. 아니 영어로는 못해요. 영어 잘 못해요. 노력을... 이게 이게 무례야. 아니 내가 무례.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노력은 할게요. 한국 생활하면서 묘하게 기분이 나빴던 적. 한국 사람들한테 느꼈을 때.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아니 내가 그렇게 질문을 긴 게 한 것 같지 않은데 뭐가 긴 해 말이. 오케이. 오케이. me and my friends were gonna go clubbing. where? and in 홍대. 홍대. 오케이. let's just start there. Yeah. security guard. he let me in the day before. and then he was like, can I see your ID? and it's my driver's license. and then he says no you can't get in. because my boss told me so. this is not this good idea. I could bring your passport. and I told my friend that has the same driver's license. she's white Norwegian. 무례하네. 다 웃는 척하면서 알아듣는 척하지 마. 웃으면서. 다 못 알아듣잖아. 홍대 갔단 얘기잖아. 이제 클럽 갔단 얘기야. 카메라를 한 두 대만 따로 줘. 한국 버전이랑 외국 버전이랑 강남역에 외국인분들 많으시니까. she went up. she got in with the same ID. okay so see now where this is. now so 들었죠? 아 기분 나빴겠다. 아 괜찮아. 근데 so how did you react to that? I didn't care much. no but see?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난 이 친구가 클럽을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재수없잖아요. 괜히 기분 나쁘게 들어가서 괜히 기분 나쁘서 그냥 당당하게 나갔대요. 오케이 망해 이 새끼야 희릴세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약간 속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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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kind of song would you want to give like a playlist to those motherfuckers? The Renaissance album by Beyonce. Beyonce? You won't break my soul. You won't break my soul. That was great. That was a great one. 그거 하나를 그냥 플레이리스트에 우리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I hope you guys won't experience ever that that won't happen ever again. 외우신 분들은 You guys are very strong. 풀이한 느낌이 있어요. Nice meeting you.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죠? 제시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인사해요. 진행을 이제 또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무례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다. 혹시 인터뷰 괜찮으세요? 잠깐 얘기 나눠볼까요? 이리로 잠깐 나눠주세요. 고맙습니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아니 아까 우리가 더웠네요. 그니까 이게 무례야. 죄송한데 오늘 제시가 무례라는 단어를 잘못 배워갈 것 같다. 내가 겁나긴 하는데 일단 인터뷰를 좀 해보죠. 저희 오늘 무례한 사람 만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있으세요? 그런 건 거 같아요. 대부분 외모에 대한 평가를 받았을 때. 대부분? 친하지도 않은데? 근데 약간 회사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뭐 화장이 좀 예를 들어 바뀌었다. 뭐 얼굴이 좀 부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어우 짜증 나지? 어 나 열받아. 아 이런 거 알죠 언니? 어 왜 이렇게 피곤해? 피곤하니까 잠을 못 잤는데 어제 마라탕 먹었나 봐? 이런 거 있잖아요. 얼굴 부어 보이면 확 근데 막 걱정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제시 괜찮아? 그런 의미로 아 뉘앙스의 차이? 뉘앙스잖아. 그렇지. 그걸 얘기해야지 그럼. 그때 그 부었다는 사람이 어떤 말투로 다가왔어요? 이렇게 하면 진짜 걱정되면 아 어떡해 많이 피곤해? 피곤해? 뭐 어디 무슨 일이야? 이랬어. 진짜 괜찮은 거고 만약에 좀 약간 뭘 꼽추고 싶다 좀. 약간 일명 꼽추고 싶을 때는 어제 좀 맛있는 거 먹었나 봐? 어 어딨 거 어딨 거 먹었나 봐? 맛있었나 봐? 그런 거 아니에요? 뉘앙스의 차이 알아보셨어. 당연하죠. 모든 게 뉘앙스입니다. 아까 뭐 예를 들어 나 또 사람이 훑어보는 건 처음인데. 아니 생각나야 돼. 예를 들어 오빠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돈 중 최고인데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예를 들어 진짜 최악이야. 내가 오빠 오늘 오빠 좀 별로다. 그런 말을 왜 해요. 그런 말 하면 이건 무례한 거지. 아니면 나는 만약에 오빠가 머리가 조금 오늘 좀 별로야. 그럼 내가 좀 이렇게 고쳐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 같아요. 이게 왜 굳이 바빠 죽겠는데 내가 누가 못 신기든 옷을 못 입었든 부었든 뭔 상관이야. 내가 인생이 바빠 죽겠는데 그게 맞는 거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그 무례한 말에 상처를 안 받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냥 좀 질투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정신 쓴 일이라는 거죠. 아 맞아 맞아. 정답입니다. 이 언니 셀 언니네. 예스. 이게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사실 안 흔들리죠. 그럼요. 흔들려도 흔들린 척도 안 하고 그럼 저희가 제가 한번 무례한 역할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최악으로 해요. 친구? 친구인데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막 이제 남자 때문에 고민을 막 하고 있어. 야 다른 남자들은 너 같은 애 안 좋아해. 본래? 가만히 있어. 본래? 아 그게 저는 본래가 뭐야. 어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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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한테 야 남자들은 너 같은 여자 안 좋아해. 여자들도 너 같은 남자 안 좋아해.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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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 네네. 장난으로. 유머로. 하나 더 해봐요. 하나 더 해볼까요? 그래 난 늘 옷이 별로더라.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는 머리 스타일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놀아줘. 너 하려고 이러는 거죠? 지금 제시하려고 이러는 거지? 진짜. 만약 이렇게 대꾸를 했어. 내가 질문을 했어. 머리가 안 어울린다. 난 너 머리 스타일 좀 바꿨으면 좋겠어. 사실 모래도 잘 어울려서 모래를 생각할 수 있지. 아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 좋네 좋네. 자 노래 추천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추천. 모래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지드래곤의 그 새끼. 그 새끼? 오예 그 새끼. 좋네요. 오늘 주제 좋네요. 너무 웃긴다. 난 이렇게 몰입해주는 사람이 처음이야 게스트 중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집을 한번 해보기 전에 눈을. 네. 괜찮으세요 인터뷰? 네. 네. 어 그래 인터뷰 하자. 잠깐만. 안녕하세요. 너무 예뻐요. 아니 나한테 인사하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 오빠! 오빠! 안녕하세요. 아니 왜 오빠 늦었으니까. 가만히 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96년생. 28이요. 28살이면 이제 사회생활을 막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무례한 사람들 만난 적 좀 있으시죠? 네. 있어요. 진짜 최악이었다. 한 여기에서 회사 다닐 때가 있었는데. 어 강남에서? 네. 두 달째까지는 월급을 잘 줬는데 세 달째부터 월급을 안 줬어요. 오 안 돼요. 그래서 막 대표님이었는데 저한테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라고. 어?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제 월급인데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라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했어요. 신고해야죠. 일단 신고를 했더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신고 그런 거 취하하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무례하게 계속 저녁 11시에도 전화 오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노동청에서 무슨 담당분이 배정이 돼가지고 그제서야 월급을 줬어요. 그래도 좋네. 잘했어 잘했어 잘 받았네. 그래서 한 6개월 걸렸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월급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진짜로 의외로.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 무례는 아닌 거 같은데 묘하게 내가 기분이 나빠. 출퇴근할 때 막 버스 타고 지하철 탈 때 그냥 앞에 서있는데 뒤에 막 밀치고 이런 사람. 비켜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막 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맞아 출근시간에 밟아있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어떡해요? 그때는 그냥 째려봐. 그치 째려보지. 그냥 그거 말고는 할게. 근데 뭔가 그 이상의 어택을 할 수가 없어 상황이. 너무 빨라 상황도 빨라. 제시라면 만약에 제시. 내가 만약에 우리 아예 모르는 사이야. 어허허. 지나가다가 이렇게 문틈이 있는데 내가. 아휴. 아 씨X. 아 박이야 박이야. 아 저는. 좋았어. 바뀌었어. 좋았어.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속으로 해요. 아 씨. 그리고 참아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오케이. 그럼 이거는 무례한 거냐 아닌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아 네네네네. 내가 봤을 때 네 애인보다 네가 더 아깝다. 네가 내 남친 봤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응. 본 것도 아니지. 본 것도 알고 네가 뭔데? 아니 근데 친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줄 수 있잖아. 근데 말투가 중요해. 맞아 맞아. 그렇죠 이건 확실히 뉘앙스의 차이가 많은 거 같네요. 맞습니다. 제시가 무례하게 굴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잘 대처해보세요. 나 연기해야 돼요? 좀 재밌는 거 해보자. 이 중에서? 오프카 재밌는 거. 잘 먹었나 봐. 살이 좀 붙었네. 아 싫어. 그거 너무해. 같은 거 같아 왜 시키는 거야. 아니 좀 재밌는 거. 아 내 성격이 이상하지. 아니 그거는 자기 취향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왜 이렇게 키 커? 이건 칭찬이잖아. 이게 왜 자연스럽게 연기해지고 있어. 알아 알아 내가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직장 상사라고 치고 얘기를 한 번 해볼 거예요. 무례하게. 야 요즘 잘 먹나 보다. 우리 살 많이 붙었네. 어 구성님. 보태준 거 이쁘세요. 어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아 얘가 너무 선한 애인데 내가 괜한 얘기를 했다. 뭐 이런 마음이 드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노래 추천받아 볼게요. 무례한 상황을 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비비의 나쁜 년? 비비의 나쁜 년.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엑스는 다 들어가네요. 다 욕상욕이 다 나옵니다. 좋다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인터뷰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근데 아무도 내 노래를 안 한다. 근데 이거 서플리 하다 보면 내 노래도 잘 안 나와요. 요새들은 요새노래를 듣는데 아 너무 억울하다. 요새들 요새노래? 이번에 신곡 제목이 뭐예요? 검. 아 검 검 맞다 검. 완전 반대요. 뮤직비디오 다 찍었어요? 네. 어디서 찍었어요? 저기 파주. 파주 가서 해외 안 갔어요? 해외를 왜 가요? 비싸 죽겠네 그렇게 그래요. 적당히 써야지 금액을. 회사가 어디예요? 저 박재범이랑 같이 회사예요. 아 그 회사예요? 몰랐어요? 저 저 공부 게스트 공부하고 나오셔야죠. 아니 게스트가 저도 오빠 공부하고 나왔어요. 나 어디 회사인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오빠는 그래도 OG 레전드고 히스 아 싱어 액시 워너비 썩궁 귀여운데 썩궁이? 막 귀엽진 않아요 그냥. 그냥 내가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친구를 뵐까요? 우리 인터뷰를 좀 해볼 건데 외국인 할까? 외국인 해도 돼요? 괜찮아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가 엄청 잘했어요. 조금. 오늘 한창 조금이라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조금이지만 어느 정도 알아들으실 거 같아요. 우리 아저씨 알아요? 아저씨 알아요. 아저씨 알아요. 어디서 봤대? 길거리에. 나를 길거리에서 봤다고? 길거리라는 단어 안 나왔잖아. 나 영어 알아? 길거리라고 안 그랬잖아? 근데 오빠 인터뷰 길거리에서 하잖아. 길거리. 길거리에서 하는. I know, 제시. 네. 제시는 알아. 둘이 어떤 사이세요? 아, we're friends. 아, 오케이. Where are you guys from? Norway. You guys are from Norway too? 아까도 Norway였잖아. 그러니까. Norway 분들이 한국에 많이 오시네. 우리 topic is like rude, ignorant, impolite people. Have you ever experienced anything in Korea that was like really just like... This is so rude, like you know? I don't know if it's considered as rude here, but we're used to opening doors for each other. Oh, ah! Then I just get doors knocked in my face. So, this is Korean culture. But when I first came, when I first came, we were like, I don't know. Korean culture, I think. Because this is my third time here, and now I've noticed people hold doors more frequently than the first time I was here. Oh. So, I think it's changed a little bit. Maybe it's gotten better. I think it's getting better and because of like the media, social media and stuff like that, maybe they're like, like knowing what I mean. He doesn't want it. You can just go get some coffee. Oh, yeah, yeah, yeah. 난 이래야죠, 이래야죠. 문을 안 잡아주면 어떻게 생각해요? Oh, what the fuck? 이래요. 진짜.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몇 미터까지 잡아줘야 돼. 내가 문을 열었어. 열었는데 저기 한 50m에 사람이 걸어 들어와. 어, 이 사람 좀 이제 안 올 것 같아. 그러면 닫아버리네. 우리 오빠가 이제 문을 열었어요. 근데 갑자기 리모진에서 남자애들 bachelor party가 있었어. 5명 정도 할 줄 알았는데 It was about 20 people. 근데 오빠는 그냥 다 땡큐. 땡큐 맨. 나이스. 땡큐. 땡큐. 이러니까 잡아줄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걸 계속 열어줘야 돼? 나였으면 안 해요. 근데 오오오오 이러면서 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 그러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아, would you like to give a playlist to someone who is a f**k? Oh, God. That is Jesse. What type of eggs? 무례해! 자기 노래! 자기들이 홍보해. I mean, Jesse with type of eggs. 내가 어떤 년이 끝까지. You put a good mood, a bad mood? Yes. 그 노래는 좋을 때도 내가 어떤 년이 끝까지. 그리고 나쁘면 내가 어떤 년인가. 내가 어떤 년인가. 내가 어떤 년인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제시 노래가. 네네네. 너무 착하네요. 그리고 제가 더 기쁘네요. 아, 그러니까.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딱 이 정도로 인터뷰. Thank you guys so much. You're so pretty. Thank you. 자, 땡큐.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인터뷰. 오늘 일단 저 아침에 조금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네네. 오빠 늦어가지고. 근데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고 되게 신선했었고 그리고 오빠가 너무 좋았어. 잘 받아줬어. 저는 뭐 다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봐줬다. 그 무례한 사람한테 한 마디. 그러면 제시가 마지막으로 잠깐만 생각해봐야 돼. 어, 생각하세요. 충분히 생각하세요. 뭐 질문하면 바로 답 안 해도 돼요. 저는 일단은 제시의 껌을 추천하겠습니다. Let's go. 아니,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Let's go. 네, 알겠습니다. 모래고 나발이고 껌으로. 자, 오늘 강남역에서 오랜만에 우리 강남역 왔죠, 진짜. 강남역에서 제시랑 함께 모래함에 대한 인터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다?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플레이리스트 추천받은 음악들은 스포티파이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는 원래 안녕으로 끝내는데 에이우. 어, 당연해. 안녕이. 여러분, 가 많이 많이 사랑해주고 그리고 서플리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Let's go, baby. You won't break my soul. I love my soul. 노래 좋다. 비비의 나쁜년. 미친년. 미친년. 이렇게 안 해. 아, 이 노래 참 좋다.